안녕하세요 모험가 여러분 오랑의 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판타지 사전의 주인공은 판타지 장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최강의 존재이자 두려움의 존재 하지만 너무 많이 등장해서 살짝 익숙한 존재 오크가 등장하지 않는 판타지 작품은 있어도 드래곤이 등장하지 않는 판타지 작품은 없죠 심지어 대부분의 판타지 작품들의 제목이 드래곤일 정도로 드래곤은 판타지 그 자체로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타지 세계 속 절대 최강의 존재 드래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드래곤의 기원 드래곤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어의 드라콘으로 뱀을 포함한 거대 수생 짐승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래요 두 번째는 라틴어의 데케스사이라는 재빨리 둘러본 것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 어원은 힌두교 경전에 우파니샤드에서 뿌리가 된다고도 하고 산스크리트어의 드라그베샤라는 뱀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해요 다만 같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드래곤을 유일한 자라는 뜻의 베타드 에탐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라네요 드래곤의 기원 공룡설 드래곤의 탄생 배경에는 옛날 사람들이 공룡을 보고 드래곤을 만들어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에?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공룡을 봤을까 싶으시죠?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공룡이 살던 시기와 인류가 살던 시기는 엄연히 다른데 말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룡 화석설입니다 공룡 화석설은 우연히 옛사람들이 공룡의 화석을 발견하게 되고 그 화석의 모양을 토대로 공룡을 상상해본 데에서 드래곤이 탄생했다는 설이에요 뭐 공룡이랑 드래곤이랑 서로 비슷하긴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막 엄청 신빙성 있게 들리진 않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드래곤의 모습과 비슷한 공룡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래곤의 이미지가 변했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다룰게요 두 번째는 공룡 생존설입니다 에? 이건 더 어이없는 소리 같죠? 하지만 일리는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공룡 생존설은 말 그대로 멸종해버린 줄 알았던 공룡들 중 일부가 살아남아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란 가설이에요 다들 네스호의 네스라는 공룡을 아시죠? 바로 이 네스도 공룡 생존설로 네스호의 우연히 공룡이 살아남았다는 주장이에요 물론 이것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룡 생존설은 꽤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룡 생존설로 인해 동서양의 용에 대한 인식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동양의 용과 서양 드래곤의 차이점 용은 영어로 드래곤이죠 그런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제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을 구분하기 위해 동양의 용은 그냥 용으로 부르고 서양 용은 드래곤이라고 부를게요 동양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은 그 생김새부터 이미지와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차이는 바로 외모예요 동양의 용은 몸체가 길고 날개가 없는 데다 뿔은 사슴뿔을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서양의 드래곤은 몸체가 크고 큰 날개가 달렸으며 뿔은 길고 뾰족한 소뿔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모적인 차이는 모험가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왜 동양과 서양의 용의 차이가 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일부 학자들은 동양과 서양의 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 공룡 생전설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살아남은 공룡들은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처럼 날개를 가졌고 몸체가 큰 잉룡 혹은 육지 공룡 계열인 반면 동양에서 살아남은 공룡은 몸체가 길고 물가에서 주로 사는 바다 공룡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공룡을 보고 용이라는 환상의 동물을 만들어냈지만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럼 한 번 두 용을 비교해 볼게요 동양의 용 동양의 용은 물가에서 살던 공룡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헤엄치기 알맞게 몸체는 길고 부드러웠으며 날개는 없었죠 그리고 물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역이 확고했고 사람들은 이런 용을 보고 이무기를 떠올린 것 같아요 이무기는 용이 되기 전에 수백 년을 산 구렁이를 뜻하는데 이 이무기가 천년 동안 물속에서 지내면 용이 되어 여의주를 받고 하늘로 승천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예요? 네 바로 물이죠 그래서 동양의 용은 물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장 우리가 출세를 했을 때 어떤 표현을 쓰죠?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하죠 이 표현에서도 우린 용이 물에서 산다고 추론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자연 현상을 뭐라고 부르죠? 네 용오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동화 속의 궁전을 뭐라고 해요? 용궁이라고 하죠 그럼 그 궁전의 임금님은요? 용왕이라고 하죠 이렇듯 동양의 용은 물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용의 능력도 물과 관련이 깊은데요 동양용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늘과 날씨 특히 비를 관장하는 점이에요 또 동양이 농업 위주의 사회였던 탓에 사람들은 용에게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기후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풍작의 여부는 날씨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날씨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관장하는 용은 굉장히 신성하고 경예로운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는 곧바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어졌죠 예전에는 용이 곧바로 왕을 상징했고 이 때문에 용완, 영린을 건드리다와 같은 단어들을 왕만을 위해 사용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왕 외에는 누구도 용이 그려진 옷이나 깃발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동양의 용은 발톱의 개수와 색에 따라 오조룡, 사조룡, 삼조룡, 청룡, 흥룡 등으로 분리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왕들이 입던 곤룡포에는 발톱의 개수가 5개인 오조룡이 그려졌고 왕세자에겐 사조룡이, 황세손에겐 삼조룡이 그려졌죠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명나라를 따라 곤룡포에 승천하는 용을 그렸지만 조선 중기부터는 청나라와 같이 정면을 응시하는 용을 그려넣었어요 이는 실제 역사에 의한 고증이니 나중에 사극 등을 보게 되시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렇듯 동양에서 용은 굉장히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양의 드래곤은 굉장히 사악한 이미지입니다 서양에선 고대부터 드래곤이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로 그려왔고 언제나 용사들이 이들을 처단하고 마을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주된 이야기거리였죠 그래서 이런 전개는 수많은 판타지 장르에서도 반복되었고 우리는 드래곤을 하면 을의 최종 보스 혹은 악의 근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호빗의 스마우그를 예로 들 수 있고 국내 판타지 중에서는 드래곤라자의 아무르타트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서양의 드래곤이 사악한 이미지를 갖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양의 용과는 다르게 서양의 드래곤은 육지에서 주로 살았고 생활 반경이 인간들과 굉장히 겹쳤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드래곤들 즉 살아남은 서양의 공룡들은 자주 인간의 주거지를 침범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쳤고 길가에 종종 등장해 사람들의 왕래를 어렵게 했어요 어? 근데 이거 판타지 작품들에서 자주 등장하는 뻔한 주인공 이야기 아니야? 싶으시죠? 예 맞아요 이런 이야기 전개는 사실 판타지 작품들이 실제 전승신화나 민담 등에서 차용한 것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가 유럽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드래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이에요 그럼 서양에서 드래곤에 대한 인식이 기록과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왔고 기독교는 어떻게 드래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기록 속의 드래곤들 고대 신화 우리가 드래곤을 유럽이 배경인 판타지로 많이 접해 드래곤이 온전히 유럽의 것인 걸로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실 용이란 환상의 동물은 전세계적으로 어디에나 있는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렇다 보니 드래곤의 가장 오래된 기원도 가장 먼저 문명이 시작된 중동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중동의 드래곤이라면 정말 생소하실 거예요 인류 최초의 드래곤에 대한 기록은 바로 고대 바빌로니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빌로니아 창세기를 보면 만몰의 어머니 티아마트와 그의 아들 마르두코와의 싸움에서 티아마트가 자신들의 원군으로 만들어낸 11가지 종류의 끔찍한 괴물 중에 드래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기에 등장한 드래곤은 전갈이 꼬리를 가지고 있었고 종종 홍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해요 또 이란의 페르시아 설화에서는 아주아주 많은 용이 등장을 하는데 페르시아 용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인간에게 폐를 끼치다가 어떤 용사가 나타나 물리친다는 내용이에요 페르시아 설화에선 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반해 인도 설화에서는 유일하게 브리테라라는 악룡 하나만 나와요 이는 인도에서는 뱀을 신성한 동물을 여기는 것처럼 용도 신성한 동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도에선 뱀과 함께 용은 불교를 소화하는 소신 정도로 묘사되곤 합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도 용은 최고신으로 등장을 하고 아메리카의 아즈텍 문명에서도 최고의 신 케첼코아트리 용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 유럽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용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헤라클레스의 12과 9에 나온 황금사과 나무를 시키는 거대뱀 라돈 헤라클레스와 싸워진 강의 신이자 하반신은 뱀 상반신은 사람이며 이마에 큰 뿔을 가지고 있는 아케올로스 이아손의 아르고 원정대에 나오는 황금 양털을 지키는 용 페니키아의 왕자 카드모스가 테베를 세우기 위해 죽인 용과 카드모스 왕과 하르모니아 왕비 스스로가 용이 된 이야기 등이 있어요 북유럽 신화에선 용은 등장하진 않지만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뱀 요르문가드가 등장을 하고 켈트 신화에선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어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연금술의 뱀 우로부로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나 고대의 다른 지역에서 등장하는 용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드래곤의 이미지와는 꽤 다릅니다 이들은 일단 날개가 없고 브레스를 쏘지도 않아요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처럼 고대 용에 대한 이미지는 거대한 뱀의 다리가 냇달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또 성격이 포악하긴 하지만 사악하진 않고 진행이 높지도 않고 인간에게 마법이나 간교를 부리지도 않아요 그저 무시무시한 한 마리 몬스터일 뿐이고 그 역할도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이거나 영웅들의 업적을 빛내줄 좋은 경험치 그런데 이런 고대 용들의 이미지가 유럽에 전승되고 기독교와 만나면서 점차 변하게 됩니다 기독교 속 드래곤 기독교 속에선 드래곤을 악의 상징으로 그립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이전에 존재했던 중동의 여러 부정적인 드래곤에 대한 이미지가 기독교로 그대로 전해지긴 했지만 기독교에선 드래곤을 사탄 그 자체 혹은 사탄이 변신한 모습으로 보거든요 고대 유대인들은 사탄의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이불을 꼬셔 산화과를 따먹게 한 장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드래곤은 신에게 다리를 빼앗기고 평생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드래곤들의 모습이 날개가 달린 드래곤이 아닌 뱀의 내다리가 달린 모습이 대부분이죠 창세기를 지나 성경은 또 한 번 드래곤을 사악한 이미지로 등장시킵니다 바로 엽기와 요한 게시록인데요 요한 게시록에서 드래곤은 하늘을 거역하며 싸움을 거는 커다란 붉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이 드래곤은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졌으며 머리에 각각 왕관을 쓰고 있다고 해요 엽기에서는 여호와의 싸운 라합이라는 드래곤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드래곤이 신을 대적하는 사탄이자 악의 상징으로 등장하면서 드래곤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대적하는 상대 또한 전능에 가까운 존재여야 하거든요 마치 악당이 빛나야 주인공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처럼요 이때부터 드래곤은 단순한 몬스터가 아닌 절대 악으로서 대대적인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지능을 갖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간괴함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 지옥의 왕으로 군림하여 여러 악마들을 거느리게 되면서 엄청난 권력 또한 얻게 되는데 이런 드래곤의 권력을 판타지 세계에선 주로 드래곤을 마왕이나 몬스터들의 왕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이 불타는 지옥의 왕으로 군림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능력인 불을 뱉는 능력 즉 브레스를 얻게 돼요 이 불을 뱉는 능력은 드래곤의 가장 센 무기이자 이 세상을 곧바로 지옥과 같은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공포의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드래곤에게 날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고대의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간혹 날개가 달린 드래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날개가 달린 드래곤은 보통 성경 이후에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날개의 모양은 당연히 악마의 날개와 같은 박쥐의 날개를 하고 있죠 어? 그런데 공룡 생존설에 따르면 잉룡이 살아남을 수도 있으니 드래곤의 날개는 원래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드래곤의 날개가 원래 있던 것이 아닌 추가가 된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다리의 개수이죠 보통 지구상에 존재하는 육지의 대형 동물들은 대개 4개의 다리를 갖고 있어요 아! 여기서 말하는 다리는 손과 날개를 포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날개도 사실은 다리인데 다리가 날 수 있도록 진화된 것이거든요 특히 드래곤에게 주어진 박쥐의 날개도 사실은 앞다리가 진화해 날개로 변한 형태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화 논리에 따르면 드래곤의 다리의 개수도 날개를 포함해 4개여야만 해요 이렇게 뒷다리 2개의 2 날개를요 물론 이런 모습을 한 드래곤도 많지만 우리가 많이 보는 드래곤의 다른 이미지는 어때요? 바로 내 다리로 기어다니면서 2개의 날개도 있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드래곤에게 2 날개가 추가되었다는 증거예요 자! 이 표는 각 문화권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용들의 다리와 날개 개수를 표시해 본 거예요 표를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듯이 4개의 다리와 2개의 날개를 동시에 가진 용은 서양의 드래곤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신기하죠? 이처럼 성경 속에서 드래곤을 악의 상징으로 그리게 되자 유럽인들은 드래곤에 대한 이미지를 한 번 더 바꾸게 됩니다 그건 바로 아주아주 강력하고 두려운 존재이며 보통 사람은 절대 물리칠 수 없지만 신의 권능을 통해 언젠가는 반드시 물리칠 수 있는 필멸의 존재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양에선 용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 된 것과 달리 유럽에서는 이 문양처럼 성자가 용을 죽이는 장면을 상징으로 종종 쓰기도 했어요 이 문장은 러시아의 국가 문장으로 기독교의 성자 게오르기 영어로 조지가 악마를 뜻하는 드래곤을 물리치는 장면이에요 고대 신화들에선 드래곤은 두렵지만 제어가 가능한 존재였으며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 드래곤을 길들여 보물을 지키게 하거나 길들일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신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과 겹치기 때문이었고 사람들은 드래곤의 영역을 피해 살기만 하면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선 용들이 대부분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아 영웅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필요에 의해 직접 이들을 찾아가 굳이 죽이고 오죠 그런데 성경 이후엔 드래곤이 악의 상징이 되면서 드래곤은 기존에 자신의 영역에서 가만히만 있던 존재가 아닌 인간들에게 직접 찾아와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래곤의 이미지가 반영되어 많은 판타지 작품들에서 이 드래곤이 모험가들이 모험을 떠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죠 특히 오랜 시간 잠을 자던 드래곤이 갑자기 깨어나 세상을 멸망시키려 한다는 그런 뻔하고 흔해 빠진 레퍼토리 말이죠 자 오늘은 드래곤의 기원과 동양의 용과 서양의 드래곤이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각 시대별 기록에 따라 드래곤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자 어때요? 이제 목욕탕에 가면 볼 수 있는 형님들의 용문심만 봐도 이게 어떤 용이고 어떤 상징인지 단번에 알 수 있겠죠? 오늘도 분량이 꽤 길었지만 드래곤이 판타지 세계의 가장 큰 히로인이니만큼 아직 다뤄야 할 주제가 더 많이 남아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드래곤의 종류와 판타지 속 드래곤의 모습 드래곤의 능력 그리고 많은 모험가들이 가장 꿈꾸고 궁금해하는 드래곤을 죽이면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다들 안녕